너무 조금 해가지고 색깔 헷갈려 또 물속에 눌고 있는건 더 헷갈려 나 지금 잘못 본거 아니지 이거 잘못 본거 아니지? 이거 잘못 본거 아니지? 하핳 와우 야후 아 짠 오빠가 빛났어요 오빠 이거 바로 내 맞을거도 바로 던지면 된대 이야 진짜 한거 되네 딴따라당 됐다 나 이제 여기 졸업 마릴리 미쿠갔어 이제 한마리 더 앉아봐 이야 그래도 중복 안나오는거도 잘 나온다 안돼 마릴리 미쿠갔어 이제 미쿠갔지 우파가 먼저 나와버렸네 근데 왜 칠 때마다 민감한 우파야 성실한데 민감한 녀석이죠 아니야 바랫느냐에 비쿠 뒤지어 요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